유연 슈팅 저 멘트 말고, 뭐 어떤 멘트도 좋을까요? 저게 흔한 대화네요, 그러면? 그냥 숨 쉬는 정도예요, 숨 쉬는 정도예요 숨 쉬는 거 몇 개 있어요? 기억나는 거? 아니 뭐... 저는 장윤정씨 만나러 올 때 설레임보다 만나고 있는 순간 헤어짐의 크기가 더 커요 그러더라고요 헤어짐의 아쉬움이 더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만나면서부터 닭살스러운 애칭도 지으셨다면서요? 그게 이번에 결혼 발표하면서 갑자기 공개가 됐는데 그 첫 전화한 날 본인이 정해서 저는 패벌을 하더라고요. 누나는 하기 싫고 윤정 씨, 경환 씨 하자니 거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저를 달쓰기라고 부르고 달쓰기. 달쓰기옵니다. 달콤한 스타 자기. 달쓰기. 달콤한 스타 자기? 저를 스타. 그렇게 안 오세요? 그분도 스긴데, 이분도 스긴데. 그분은 축기네요, 축기. 축구하는 자기를. 막 내렸네. 우리도 금기시하고 있는 거를. 그리고 그분은 저보다 꼬마다 그래서 꼬만 자기.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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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쓰기와 고기. 독고기. 도시니까 독고기, 난 달쓰기. 아름답네. 아니 어떻게 애교부리시는지 좀.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제 앞에서 막 춤도 자주 춰요. 어머, 어머, 어머. 제 춤, 제가 무대에서 하는 건 춤을 따라 추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뭐 이렇게. 엄청 해요. 그래요? 노래를 아주 자신 있게 완창을 해요. 성악을 했어도 될 만큼 커요. 이 성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모든 노래 그렇게 불러요. 조용한 노래도 이렇게. 하하하하! 보기 좋죠? 그럼요. 진심을 담아서 부르니까. 그리고 뭐. 죄송하네요. 자꾸 이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제가 진짜. 진짜 난 이런 거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지금 얘기할 때 보니까 자꾸 웃음이 슬슬슬 나오잖아요. 세요, 세요. 세요. 넘쳐서 세요. 네, 넘쳐서 세요. 고구멍으로 다 나와요. 고구멍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잠자기 전에는 항상 영상통화를 해야 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고 그게 제 입장에선 좀 피곤할 때도 있어요. 영상통화요?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영상통화를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해요. 제가 항상 꼭이라고 받아야 돼요. 꼭이요? 여보세요? 그럼 전화 끊어요. 다시 해요. 꼭이라고 받으라고. 꼭이요? 그냥 꼭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이브레이션을 두 번 떨어져야 돼요. 꼭이 이렇게. 꼭이. 죄송해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쩜 반응이 똑같아요. 꼭이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그래요. 달쓰기. 달쓰기, 꼭이가 밤새 달쓰기 보고 싶어서 혼났어요 이래요. 잠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보고있어도 보고파요. 이쪽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지금이나 그렇게 했죠. 아니, 결혼하기 전에 그런 추억. 그런 사랑.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있으셨어요? 뭐요? 저요? 그럼요. 다 했었죠. 기억이 안 나서요. 지금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 분 말로 그래요. 펌프 예전에. 네. 우물? 네, 이렇게 퍼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마중물을 넣어야 물이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길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중물을 넣을 테니 너는 그냥 샘솟기만 하고 있으라고. 멘트가. 멘트가. 마중. 뭐야. 뭐야. 마중 그냥. 근데 이경규씨 원래 이런 얘기 되게 못 견뎌하는데 오늘 진짜 되게 잘 견뎌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사랑이 안 나빠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원래 하면 에이 칙 뭐 그러셨잖아요 원래. 근데 이경규씨가 저한테 약간 호의적이시긴 해요. 제가 이경규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가잖아요. 그럼 다른 게스트분들이 다 이경규. 뭐 이러세요 다. 다 두려워하고 막 다 부들부들 떨어. 들어가기 전에 게스트들이 정말.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서운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노래 한 번 해드리면 이렇게 호의적으로 바뀌신다고. 호의적인 게 아니라 좋잖아요. 저는 장윤윤씨를 지혜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눈가에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관상화학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되게 좋아하시네요. 왜요. 어디잖아